재미있는 강의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 재미있는 강의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이런 법칙이 있어야 입시 강사, 스타 강사들끼리의 나름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. 무조건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라도 20분에 한 번은 웃겨야 된대요. 왜 20분에 한 번일까요? 최소한인 거예요, 최소한. 집중력의 한계가 20분이거든, 사람의 심리가. 그래서 20분에 한 번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. 휴식을 주는 거죠, 휴식을. 그런 의미의 유머예요.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농담, 폐설을 하든 뭐하든 입시 강사들 보면 꼭 한 번 웃겨요. 다시 두루봅니다. 강의랑 전혀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. 재미난 얘기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뭐든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웃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쉽습니다. 굉장히 간순한 얘기인데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? 제일 먼저. 맛있는 걸 먹어봐야 돼. 자기가 맛있는 걸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리를 잘해요? 그래서 식당하는 사람 중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써서 맛집을 다니면서 먹어보거든요. 자기 혀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. 자기는 맛있는 거 맛도 못 보면서 요리가 돼요. 그래서 미각이 없어지면 요리사랑 은퇴를 합니다. 더 이상 요리를 못해요. 미각 때문에. 똑같습니다. 웃기는 강의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? 많이 웃어야 됩니다. 그래서 웃기는 데 많이 다녀야 돼요. 전 일부러 그래서 개그 콘서트니 뭐니 많이 다니고 폭서클럽이니 개그 프로를 엄청 봤어요. 일부러 처음에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. 왜 웃어 이걸?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딸내미가 어릴 때 걔를 옆에 앉혀놓고 봤어요. 일부러. 애들은 웃더라고. 아 여기서 웃어야 되는구나. 일단 웃었어. 웃으니까. 아 여기서 웃는 거구나.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어떨까. 웃음 코드를 알겠더라고. 아 여기서 웃는 거구나. 그땐 애 없이도 저 되게 웃긴 게 혼자 TV보다 혼자 잘 웃어요. 이제 훈련이 된 거지.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한 거야.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. 집에서는 괜찮은데 극장에 가잖아요. 같이 안 가려고 그래 애들하고 집사람이. 너무 시끄럽다고. 계속 웃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독이 웃음 타이밍을 주잖아요. 저는 이게 큰 거야. 이게 감이. 그래서 민감한 거지. 빵 터져요. 나 때문에 웃어요.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극장 끝나면 이렇게 째려보고 가요. 사람들이. 어떤 아저씨가. 목소리도 좀 커. 미안하더라고. 근데 뭐 어차피 나도 돈 주고 왔고 웃으라고 웃긴 한데 내가 웃은 건데 뭐 내가. 노력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내가 웃으니까 웃음 타이머를 좀 알겠고요. 내가 먼저 웃어버려요. 계속 웃고 있잖아요. 뭐 좋은 일 있어요 제가. 계속 웃잖아요. 훈련 되는 거겠지. 그죠. 계속 훈련한 거예요. 얼굴 인상도 좋아진 게 계속 웃어야 돼. 그래서 인상이 좋으신데 아마 강의도 재밌게 하실 거예요. 더 재밌게 하시려면 활짝 웃으세요. 강의할 때. 활짝. 그것만으로도 재밌어져요. 강의가.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30을 얘기했을 때 30을 반응했으면 내가 활짝 웃고 얘기하면 50, 60을 반응을 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그리고 피곤한 목소리가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.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또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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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